베르누이 정리에 흥미로운 비밀을 풀어도록 하죠. 베르누이 원리는 원래는 관의 교차 단면적을 통해 액체의 흐름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그림에서는 특정한 벤트리 관을 공개합니다. 이 관은 중심 부분에서 교차 단면적이 서서히 최소 지름까지 줄어듭니다. 이 유압관 안에 수축과 확장하는 덕트로 설계가 되어 마치 유체역학의 교향곡을 연주합니다. 유체가 벤트리 관을 통과함에 따라 J, 빛, C 지점의 게이지가 유체의 속도와 정압의 변화를 기록하는 무언가를 목격하게 됩니다. 이 교향곡의 지휘자인 베르누이의 원리는 깊은 진리를 외칩니다. 유체의 정압, 액체든 기체든 속도가 중심에 오면 낮은 음조로 왈츠를 춥니다. 그러나 이 무도는 한 가지 규칙을 요구합니다. 유체의 에너지를 더하거나 빼앗으면 안 됩니다. 벤트리의 넓은 영역, 지점 A와 C에서 유체가 느긋하게 흘러갈 때 정압이 최고점에 있으며 왕성하게 왕린합니다. 그러나 관이 좁아지면 유체를 움직이기 위한 월츠로 유도하며 속도가 급상승하고 정압은 낮아집니다. 베르누이 정리의 항공에서의 응용으로 비행의 기상적인 영역에서 베르누이의 원리는 비행의 필수적인 비밀을 알려줍니다. 공기가 엔진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벤튜리를 만나는 부자형 기화기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벤트리의 정압은 낮아집니다. 고압 연료는 이 낮은 압력 벤튜리로 스며들어 공기에서의 변환을 만들어냅니다. 하늘을 나는 날개 이제 비행기의 날개에 주목해봅시다. 여기서 베르누이의 원리는 양력의 마법 같은 이야기를 짜냅니다. 날개는 곡선 모양의 상단과 상대적으로 평평한 하단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동안 공기는 날개의 곡선 표면을 감싸안고 흐릅니다. 베르누리의 무도가 펼쳐집니다. 공기는 위쪽에서 속도를 빠르게 하며 정압이 낮아지며 양력은 마법의 힘처럼 날개를 들어 올립니다. 이 비행의 발레는 항공기 비행 이론 데서 더 자세히 다루며 하늘을 나는 예술에 베르누이의 원리가 미치는 깊은 영향을 드러냅니다. 유체역학의 거대한 그물에서 베르누이의 원리는 땅 위와 하늘을 나는 모두의 추구의 방향을 조종하는 주요한 곡조로 나타납니다. 이 시대를 초월한 이 원리가 펼치는 압력과 속도의 무도는 우리가 유체의 행동을 이해하는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오늘은 소리의 복잡한 교향곡으로의 여행을 떠나봅시다. 진동, 파동 및 물질을 통해 울리는 깊은 리듬을 매혹적으로 탐험해봅시다. 마치 지휘봉을 휘두르는 대단한 지휘자처럼 소리의 조작을 풀어볼 것입니다. 20 22 2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